아름다운 이여침 김창환입니다 네 아름다운 이여침 김창환입니다 오늘 꽃다방 김마담 중인 김현철입니다 아유 오빠 어서오세요 아니 여동생 있었나? 유진? 김유진? 오빠 나온다고 만사지 찍으면 지금 네 친여동생은 하나 있고요 아 반은 여동생들이 아 그 여동생이구나 아 저기 근데 겨울이라 그런지 자정을 못하셨나? 네 네 네 좀 이렇게 좀 부었어요? 오죽에 집에 가서 라면을 하나 끓여먹고 잤더니 아 라면 얼굴로 오셨구나 아이참 하여간 뭐 자전거 맨들한테 겨울은 뭐 그냥 지나가는 계절이니까 그렇죠 이제 봄오무연은 타야 되는데 아 그냥 엊그저께 진짜 타니까 아 봄냄새가 나더라니까 그럼요 너무너무 좋아 바람도 완전 봄바람이죠 완전히 그리고 이제 장비도 좀 달라지고 근데 살살 겨울에는 일단은 손발이 시리니까 자전거는 그렇습니다 아 중문장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겨울에 타서 다치면은 또 안 낫잖아요 그게 그게 또 그래요 아유 네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는 이제 근데 또 겨울에는 이제 산악자전거는 겨울에 타는 맛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도로 자전거가 또 많아지니까 도로 자전거는 진짜 겨울에는 위험해요 그 노면 상태도 위험하고 맞아요 조심해야지 네 아 그러니까 건강하게 보니까 감사합니다 아 이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아심창 가족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 저렇게 DJ가 저렇게 이제 인사성이 밝아야지 이 앞에 있는 사람만 이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듣고 있다 뭐 이런 거 늘 생각해야 되는데 난 왜 맨날 까먹는 건지 모르고 DJ는 저보다 오래 하셨잖아요 오래 했는데도 그래요 아 아니 근데 새로 프로그램을 맡았다고? 어 새로 프로그램이 이제 됐는데 그 프로그램은 사실 제가 30년 전에 맡았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때 그게 이제 다시 부활되면서 DJ로 다시 발탁이 됐죠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 한 3개월? 2개월 정도 돼요 아 지난해 말부터? 아 해놓기 전에 바꿨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주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럼 밤이겠네 10시부터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아 그때가 진짜 라디오 시간 아닙니까 솔직히? 그때는요 사람들 듣는 분들이 다들 이제 안시름 놓고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를 하거나 뭐 대체 엉망으로 진행해도 그냥 다 그러려니 아니 그 시간이 참 라디오하고 이렇게 친해지기는 라디오하고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자기를 소외시킬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롯이 이제 자기를 마주하는 그런 시간이지 현철이 오빠를 마주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현철이 오빠가 워낙 좋으니까 이제 틀어는 놨는데 사실 그 시간이 되면 나를 돌아보고 그러는 시간 아니에요 청춘 때는 이제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이제 뭐가 되나 맨날 이렇게 쿠사리만 먹고 살 건가 이런 생각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 시간 방송을 해봐서 알죠 그리고 그 시간대가 가장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들도 그 시간대를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현철이 오빠는 작업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현철이 오빠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고 바른 생활이고 이제 약주 같은 게 좀 그래서 그렇지만은 약주야 유난류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유난류고 근데 이제 작업 시간은 뭐 꼭 밤이나 낮이나 없이 할 것 같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시간은 또 따로 있대거든요 각자가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렇지 않고 이게 작품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지 아닙니다 저는 작품하는 이유가요 그 이제 와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도 물론 있지만 나에 대한 아카이브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아카이빙 하느라고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아 내가 내 창고에는 내가 도대체 있기는 한 건가 이러면서 네 네 네 그치 그게 사실은 작가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또 나중엔 제가 문을 닫게 될 때 아 왜 슬픈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이 없게 될 때 그 창고에 많은 곡이 있었으면 좋게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근데 현철이 오빠는 걱정할 게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창고를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요 일본에 팬이 계셔요 히로미상이라고 정말 너무너무나 고마운 분이에요 그 뭐 내 시시콜콜한 걸 뭐 딱 이렇게 정리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자기 블로그를 만들어서 네 네 영어 일본어 우리말로 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3개국어로 네 소개를 해 주시고 네 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침 창을 네 이건 매일 받아쓰기래요 아 진짜예요 그래갖고 이걸 노트가 30권이에요 오 네 그런데 저희 팬은 그런데 저희 아침 창 작가가 나승현 작가라고 있어요 네 네 네 나승현 작가인데 밖에 계시는 분 나로미라고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지 않나요 네 네 네 내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견철님 네 아카이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마요 어 이거 주는 거 아니에요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구경하는데 거기 조심할 게 있어요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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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면 안 되고 한번 봐요 하여간 거기서 창환이 형님 아카이빙인 줄 알았더니 제 아카이빙이잖아요 와우 아 내 걸 왜 줘요 아니 보세요 거기 근데 거기 방송 작가 지필 표준 계약서 하고 거기 그거 뭐야 그거는 보지 마요 거기 거기 진짜로 연애 편지 같은 걸 무지하게 길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 현철 씨한테 쓴 거겠지 근데 그거는 와우 공개한 야 제가 참 이뻤을 때네요 야 이쁘다 김현철 그게 그럼 몇 년도 꼭 붙어있는 것 같아 그거 90년대 초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거 그 김현철 디스크쇼 할 때부터 네 할 때부터 그런 거 같아요 30년 전 30년 전 거기 보면요 어마어마 어마어마 무슨 공연 티켓도 있고 아니 그런 거 안 버리나 아카이빙이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또 CD가 있던데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네네네 이런 게 있어요 마마무가 퓨처링해 준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마마무가 거기다가 뭐라 그랬냐면 CD에다가 저도 작가님 팬이에요 하고 썩 줬더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작가님을 알아야 나승현 작가를 원래 알았어요 네 예전에 그 저기 다른 분 진행하시던 프로에 저를 초대하시고 하셨 아 거기에 아 그래서 알고 있었구나 아니 아침에요 오늘 우리 아침에 녹음이 있어서 일찍 왔거든요 나승현 작가 들어오라고 그럴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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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사래치고 그런데 오늘 새벽에 만났어요 우리가 그래갖고 근데 뽀얗게 화장을 하고 온 거예요 무슨 신부 화장을 어디 가서 하고 왔는지 아주 진짜 그래서 오늘 뭔 일이 있나 그랬더니 오빠가 나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강은승이 현디를 아침창에서 뵙다니 너무 좋아요 국가대표 가수 DJ들의 조합이라니 새 선물이 너무 크네요 크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532님 야간 근무 끝나고 퇴근해서 자려고 하는데 음악의 신 김현철님이 나오신다길래 졸리는 비비며 기다렸어요 임춘명님 디스크쇼에선 보라가 없어 아쉬운데 가끔 보라 있는 스브스러우셔서 얼굴 보니 너무 좋네요 현디 어서 오세요 아 거기는 보이는 라디오를 안 하시나 네네네 저희 너무 밤이고요 아 밤에 밤이면 밤이 아 진짜 하긴 그렇다 그죠 밤에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들으시는 저도 오빠 나온 스크랩북이 있었는데 오만이가 다 버리셨다는 유진씨가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유진님 아 아까 그 유진님이네 최승리님 오늘은 김창 1,2,3 아저씨랑 김현 철두철미 아저씨 케미 너무 좋아요 1,2,3 철두철미 아 김현 철두철미 야 괜찮네 현철 오빠 밤 10시에 라디오 진행하는데 엄청 피곤하시죠 아니요 그 피곤 처음에는 좀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랬는데 그것도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이니까 얼마 안 지나서 맞더라고요 아 적응이 돼요 네 그다음에 시차적응이 그럼요 너무너무 좋겠다 행복하죠 그럼 어저께도 생방 하셨나 네네 어저께도 12시에 끝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기 라면 1시에 먹고 아 이야 어쨌든 축하합니다 그러면 나도 거기 출연해야 되면 나는 하루 종일 뭐하나 뭐하다가 밤 오후 밤중에 나가야 돼 지나가서 주무시다가 가다가 이제 아 한숨 자고 그냥 나갔다가 그 다음 날이 내가 고약하겠네 고약하죠 아 12시에 끝나면 다음 날 녹음에는 어쩌면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아니 거기도 게스트가 있어요? 게스트는 유일한 게스트가 한 분 계십니다 김신욱 작가님이 이제 저의 게스트 하시고 저는 그냥 제가 일주일 동안 내내 진행을 하죠 밤에 초대 손님은 안 부르고? 밤에 부르려고 하니까 너무 신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요새 2500님 소녀 시절 때 CD 플레이어 고장 날 정도로 들어왔던 팬입니다 결혼 발표하실 때 눈물로 밤을 지샜고 최애곡 왜그래를 하루 종일 반복해서 들었잖아요 아이고 시티팝의 귀를 열어주신 현철호라분이 추앙합니다 네 저도 추앙합니다 서지영님 저도 잡지 엄청 모았었는데 다른 반 친구들도 가져다 줬었더랬죠 네 2297근님 촛불 하나 켜고 보라 틀어요 오호 지금 시간에는 날이 날이 좀 우중충하니까 촛불 하나 켜놓으면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아 진짜 뭐 도레만 그렇게 비노래가 많은 줄에 비를 몰고 다니는 사내예요 근데 이렇게 비 오고 그럼 뭔 일이 있을 때 비 오고 그러면 참 좋은 거예요 네 저희 결혼하는 날도 비가 왔습니다 오 그러니까 얼마나 복스러워요 아기도 있나요? 둘 있습니다 둘이나? 네네 오 이제 많이 컸겠네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고3입니다 아 고3? 네 그럼 뒤꿈치 들고 다니겠네요 아니요 괜히 고3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아니 노래 하나 듣고 뭐야 이거 시간 다 갔네 네 아우와 노래를 네 하나 듣고 네 그래도 3부에서 노래 하나 뭐 4부에서 하나 이 정도는 들어야 되고 아니 노래 잔뜩 골라왔는데 두 곡 하나라도 들어야지 네 눈이 오는 날이면 네 이번에 얼마 전에 1집에 있던 노래를 다시 리메이크 이번에 12집에 했어요 네 벌써 12집인가 네네 아우 창한형님에 비하면 아직도 아기죠 아 아이고 시티 브리즈 앤 러브 송에 담겨있는 아니요 아니요 12집에 담겨있어요 12집에 눈이 오는 날이면 들어보시죠 네 눈이 오는 날이면 자 6230님 제가 소장한 유일한 LP가 김현철 1집입니다 김현철 1집은 명반에 올라가 있잖아요 네 감사하기도 100대 1번에 집에 턴테이블이 없는 건 비밀이에요 중고 매장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일단은 샀어요 뭐라도 소장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 남는 첫 라디오가 디스크쇼입니다 그때 문자나 고릴라가 아니라 엽서에 글을 써서 사서함에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사서함이 있었잖아요 결국 한 번도 읽혀지진 않았지만 엽서를 쓰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디스크 LP의 가격보다 턴테이블 가격이 더 싼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네네네 턴테이블도 완전히 대중화가 되어서 비싼 거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만 그런데 좀 나는 그 싼 턴테이블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디스크는 플레이하는 게 제한적이라 단계가 있어서 200번인가 뭐 그래요 재생 횟수가 그러면서 옛날에부터 디스크 사면은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해놓고 그걸로 듣고 그걸 듣고 디스크는 보관해놓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플레이어가 없으니까 일단 싼 턴테이블에다 하는데 디스크가 많이 상하더라고요 많이 상하죠 정말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대로 즐기려면 제대로 된 가격에 제대로 된 턴테이블에다가 얹어서 들으시는 게 지글거려도 좋아하는 그건 그냥 취향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판이 너무 상하니까 아깝더라고요 0604님 현철 오빠 나오신다는 소리 듣고 아침부터 라디오 켜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날씨가 현철 오빠 이번 12집하고 딱 어울리는 그런 회색빛 가득한 날씨네요 1월에 종로에서 12집 발매 기념 콘서트 다녀왔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도 현철 오빠 신곡을 공연장에서 밴드 빵빵한 소리와 오빠 노래 들을 수 있으면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공연장에서 외출이란 곡 들었는데 마맘케님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김현철 오빠 음악 계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참 듣기 좋은 말이에요 가수들한테 제일 좋은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음악 좀 오래 해주세요 계속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악을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창피하지 않게 나 김현철 음악 들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친구들한테 창피하거나 혹은 누가 안 되게 그렇게 하는 거 누가 될지 안 될지 일단 4부에서 이야기가 이어지겠습니다 김창완의 아침 창 네 아름다운 아침 김창완입니다 조금 전에 잔나비가 얼마 전에 만들어진 로고송인데 김현철의 디스크쇼도 로고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어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우리는 아유도 만들어주고 크라잉노도 만들어주고 막 그랬는데 김현철이가 만들어졌어요 뭐라고 그랬을까 우리는 자급자족합니다 자급자족 어떻게 생겼어요 그것도 시티팝 연주곡이에요 연주곡으로 하나는 좀 느린 재즈고 하나는 좀 시티팝스러운 거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하면 되지 뭐 그럼요 아니 원래 우리도 내가 기타 치면서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내가 직접 해요 그럼요 그게 좋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거 한 번도 안 틀어줘요 다른 사람은 왜 안 틀어줘니까 왜 안 틀어줘 다 뭐 까먹은 것 같아요 네 끝나 들어본 적 2979님 김창완 완두콩차 바이스버사 김현 철분 칼슘실 요새 뒷말에다 이렇게 말을 붙여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요새 짱구들은 그냥 안 간대요 김춘희님은 김현 철수샘이 오빠 멋지 당나귀요 고생하십니다 연기 노래 다 되는 김창완 오빠 저 급고백이요 현디나운드에서 스브스 처음 들어왔는데 문자번호 찾는데도 100시간 걸렸어요 아 여기 문자번호가 어떻게 되죠 여기? 네 우리? 네 우리가 문자번호가 1077 1077 샵 1077 거기는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95.9 95.9 네 95.9 그 문자번호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번 긴건 100번 달달외네 샵 몇번? 샵 몇번? 샵 몇번? 샵 8001번 8001 8001 자 오늘 밤에 가면은 뭐 샵 8001로 많이 갈 거예요 2509님 아저씨 설 연휴에 김현철님의 춘천 가는 기차가 고릴라에서 나왔는데 저희 대학생이 노래 너무 좋다고 가수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엄청 유명했다고 달에 몰랐락이랑 다 들려줬어요 김태환님 현철님은 비와 눈에 관련된 음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뭄에 비 안 올 때 현철님 노래 들으면 비가 옵니다 오늘도 아침 창에 나오시니까 비가 오잖아요 기우제 가수 김현철 가뭄 없는 가수 김현철 네 감사합니다 가뭄 없는 가수 이것도 참 좋네 그러니까 비와 눈이라는 게 우리나라 정서상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곡을 쓰시는 분들이 비와 눈에 관해서 많이 썼죠 아니 그러고 보니까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김현철 날이 오네 왜요? 네? 무슨 아니 다음 주 월일인가가 우수예요 아? 우수예요? 우수를 김현철의 날로 해요 그냥 그러니까 김현철 네? 웃을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규님 김현철님 12-1집은 비를 주제로 하셨고 12-2집은 눈을 주제로 하셨대 그럼 12-3집은 봄새싹을 주제로 하시고 노래는 뭐 움트다 파릇파릇 다시 12-4집은 가을 낙엽을 주제로 우수수 울긋불긋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신지요 이거는 약간 동요 같은데요 동요에는 또 김창환 선배님이 저보다 한 수이시고 그러니까 김창환 선배님한테 아니다 말이 나온 김에 시티팝 다 좋은데 연철씨는 동요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키즈팝이라고 그랬고요 키즈팝? 네 아주 동요는 아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앨범을 두 장 낸 적이 있어요 아 키즈팝이라고? 좋은 뜻이네 거기서 좀 알려진 노래는 뭐 있어요? 크리스마스엔 축복을 이라든가 이런 노래들이 좀 알려졌죠 뭐 손을 안 댄 데가 없네 다 형님이 먼저 하시고 지나간 다음에 제가 하는 거예요 현철씨 진짜 그때 우리 집에 저게 우리가 아파트 한동안 살았었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그 방배동 그 끝에 산동네에 있는 산동네에 있는 아 그 집 또 왔었나? 아 그럼요 저는 형님들에게 많이 갔었어요 아 그랬나? 아 근데 딴 얘기였죠 와서 뭐 했어? 와서 뭐 보나 마나 했지 너무 아셨죠 아 김문서님 혹 김현철님이라니 고딩 때 다들 아이돌 좋아할 때 MD에 김현철님 노래 넣어서 듣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은 바이올린 선생님인데 매년 크리스마스 연주 때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이 곡을 제가 연주하고 아이들이랑 합창해요 너무 천사들 같고 예쁩니다 아 그랬구나 키즈팝을 두 장이나 냈어요? 네네네 세상에 우현실님 음원 어플 가면 현철님 어머니가 댓글 남기신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은 음악 좋죠? 하시며 어머니의 사랑이 담뻑 담겨 보여 너무 좋아요 조지랑 협업하신 앨범도 너무 좋은데 늘 발전하는 오빠 너무 좋아요 어머님 건강하셔요? 네 건강하시고요 어머님 좀 주책이죠? 하지만 저는 주책? 무슨 주책이요? 그러면 공연장도 오시고? 공연장은 몇 해 전까지 오셨는데요 이제는 본인이 가야 될 때가 아니다 싶었는지 이번 공연서부터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통화는 합니다 매일 통화? 오늘도 했어요? 아니요? 오늘은 바빠서? 네네네 저는 했어요 오늘 아침에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꼭 해요 네네네 네 오 그래서 어머니 건강하셔서 그러면 모시고 살아요? 아니면 어머니 따로? 어머님 따로 사십니다 아직은 그 정도로 건강에 안 좋지가 않아서 대단하시네 본인이 직접 요리 다 하시고 청소 다 하시고 그래도 그냥 가까운 데 계시겠지? 제 동생 지척에 계십니다 아무래도 딸이니까 동생이 이제 주위에 있으면서 계속 보죠 아 아까 있다던 여동생? 네네 아 유진 씨는 이제 그냥 좋아하는 여동생이고 유진 씨는 성의 유실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김유진 님인데 아 김유진 님이요? 아 김유진 아 이건 내가 붙인 거구나 이름이 유진 유진 아 유진 성의 유실 것 같아요 성의 유 씨구나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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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상상도 못했어요 유진이 동생이라니까 그쵸? 자동으로 김유진 씨 아 죄송합니다 김성우 님 아니 어떻게 아침창 청취자보다도 김창 완전 현철 좋아 아저씨 더 신나신 것 같아요 아 그랬나 어쨌든 고맙습니다 아우 다들 안녕하시구나 고맙습니다 자 김현철의 드라이브 함께 또 들으시고 또 얘기 나누죠 노래를 더 들을까? 네 하여간 드라이브 띄워드립니다 네 드라이브였습니다 김가비엄 님 지금도 제 까독 배경음악 드라이브 입니다 네 추선미 님 울현철 오빠 온다고요? 전 개인적으로 드라이브 제일 좋아해요 아 그래요? 이영미 님 드라이브 버스로 출퇴근하는데 드라이브 하는 느낌으로 들으며 노래 들으며 출근합니다 곽 대희 님 김현철 님 음악은 실음과 학생들의 후배 음악인들의 교과서죠 언제 들어도 명곡이에요 아이고 제가 오늘 받은 것 중에 가장 감명 깊은 말인데요 실용음악과 그다음에 후배 음악인들의 교과서 다 현재 과찬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학교 가시는? 네네 호익대학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꽤 됐죠? 네네 홍대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나간 것까지 합하면 자 서연서 님 김현철 하면 시티팝 시티팝 하면 김현철이죠 하지만 저는 김현철이 장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 이것도 과찬이신데 너무 좋은데요? 아 근데 아까 시작하면서 뭐 누가 안 되는 뮤지션이 되고 싶어 막 이랬는데 아우 그거 굉장히 엄살인 것 같아요 아우 누가 되겠냐 뭐 이렇게 공을 세운 것 같은데요 아 김현철이 음악 장르다 이거는 되게 대단한 척 왜냐면 김창환이라는 이름 자체가 김창환 씨가 하는 음악의 장르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런가 아 또 어떻게 주소 담아야 될지 아 참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 이건 뭐 그릇이 찔러서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거기 그 지금 밤에 김현철의 디스크쇼에서는 주로 어떤 노래들을 틀어요? 가요들 이제 아주 옛날 가요 같은 경우에 70년대 가요부터 요즘 나온 가요까지 가요는 스펙트럼이 넓게 틉니다 근데 밤 시간이니까 주로 빠른 곡보다는 좀 느린 그런 가요를 많이 틀고요 특히 팝송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신청하신 곡이나 이제 그 좀 하루에 띠코너가 있는데 현디 맘대로라는 코너예요 내 맘대로 선곡해서 내가 이제 막 할 수 있는 그 프로에는 약간 안 알려진 재즈나 시티팝 계열 뭐 그런 곡들은 자주 틉니다 아 네 송은 아님께서 아 그러면요 홍대 학생들이 현디라고 부르나요? 교수님이라고 부르나요? 현디라고는 안 부를걸요 아마 아 제가 우천도 걸려있고 좀 그럴텐데 사실은 이제 김현철도 누가 지나가면 야 김현철이다 그러면 거북하죠 야 근데 그거는 이제 연예인으로서 대명사격이니까 이제 그렇다고 치고 아니 그래도 야 김현철 간다 그러면 좀 애압 애교도 지금 다 컸는데 큰 사람한테 물론 그게 젊게 봐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늘 젊게 사는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현디는 못하죠 김호령님 방송 듣다 보니 두 분 너무 친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의 천반나 기억하세요? 궁금해요 첫 만남보다도 김창완 형님이 진행하셨던 프로 라라라라는 프로에 제가 출연을 해서 TV4? 네 그때가 처음 거의 처음 아니에요 그때는 처음에 만났을 때는 훨씬 전이죠 저희가 둘이 처음 만난 거고 제가 아기였을 때 만났으니까 그렇지요 그때 한낮에 저희가 아파트 방배동이었어요 네 방배동에서 살 때인데 낮술을 하면서 대낮이었어요 이거는 중국 분이신 것 같은데 중국 분이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콜라보가 더 기대됩니다 김창원 씨는 스트레이 키스랑도 하셨잖아요 같이 하실 의향은? 저는 100% 있어요 저는 100% 있습니다 저는 왜 웃겠어요 아까 저기 그 아니 그러면요 네 거기 그거 좋겠다 네 로고송이나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네 아침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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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뭐해요 방송하죠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원입니다 아 요거군요 요거 요거에요 아 글쎄 난 누군가 그랬네 아주 오랜만에 들으셔서 잊어먹으신 것 같은데 아 이렇 아 아니 현철 씨도 그 자기 프로그램 로고송에다 노래 좀 해서 이렇게 멋지게 해요 네 알았습니다 아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재미있네 뭐 자 김선영님 스부스 오랜만에 와서 아이디 비번 찾다 이제 인사드립니다 끝나기 전에 현철 오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다 김현승님 꼭 공연 일정 좀 준비하고 있으신지 현철 오빠 알려주세요 그 3월 10일 날 일단 학지원을 돕기 위한 공연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4월 달 안에 저희가 작년서부터 해오던 재즈클럽에서 하는 공연을 이제 할 겁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하나 둘 개씩 이제 채워갈 텐데요 올해도 공연 많이 할 테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3월 10일 그 저기 한성원 교수도 자주 봐요 네 그 3월 10일 날 같이 이제 제가 한 시간 뒤에 한성원 교수가 한 시간 아 그렇구나 아 좋은 일 하시네 진짜 네 좋은 일 아니야 뭐 당연히 후배민주전으로 해야죠 아 그래요 자 오늘 아까 내가 광고 나가는 동안에 아니 왜 저기 김현철 디스크시에서 뭐 틀어 그랬더니 아 뭐 이런 노래 틀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거기 자주 나가는 노래 하나 골라달라고 그랬더니 그레고리포트의 Check Me To The Alley 이런 노래도 튼다고 하네요 오늘 끝까지 뛰어드리고 전 네라 지금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